세이플리 와크 트위스쿨 우리 집은 담당 우리 시간 가실건데 세이플리 와크 트위스쿨 왔어 옆에 진짜 못받긴 못받겠지만 진짜 못받긴 못받지 근데 난 봤어 형아야? 몇살인데? 몇살은 커 어땠어 그 형아는? 형아 멋있었어? 어떤 점이? 얼굴 얼굴이? 진짜? 얼굴 멋있게 생겼어? 응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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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상어 자르고 있어 진짜요?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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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 주고 어? 이거 이거 우주차 진짜 이렇게 하면 다 진짜 이거 자동차? 이거 하고 해 볼게 됐어 좋은 사람이야 자기 부탁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귀여워 약간 목도리가 품이 있어 보이네 뭔가 좀 여심을 사로잡기 서울에서 전학 온 형아 세련돼 보이고 패셔니스탈